다나와 보케블러리 3점식 안전벨트 3점식은 3개의 방향으로 안전벨트를 감싸주는 형태로 어깨와 허리 혹은 가랑이와 허리를 잡아주는 방식입니다. 5점식 벨트에 비해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아이가 갑갑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급출발 급전거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목과 허리를 가늘 수 있는 시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. 다나와 보케블러리